수도권의 비는 모두 그치고 강원과 충청 또 남부 일부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내륙 지방의 비나 눈은 점차 그치면서 날이 개겠고 낮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는 가운데 서울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기압골에 영향을 받은 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이에 따라 앞으로 전남에는 5에서 10mm 또 그 밖의 강원도와 충청 이남 지방에도 5mm 안팎의 비가 더 오겠고 또 충북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2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. 이 비나 눈은 내륙지역은 오전 중에 남해안은 오후 늦게 그치겠고요. 그 중 경남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. 제주도도 밤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. 또 대체적으로 비의 양이 적다 보니까 대기 상태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.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낮 기온 어제보다 1, 2도가량 높겠습니다. 서울 9도, 전주 10도, 대구 12도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 목포 10도, 원주 11도, 속초 9도로 예상됩니다. 주말 동안에는 오늘보다도 더 따뜻하겠고 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완연한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. 다만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. 다음 주 화요일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